밀양시가 나노산단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SK건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표충사로 가는 길목인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곳 9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테마공원과 농축 임산물 종합 판매센터,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그러나 시공사인 SK건설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SK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도 함께 사업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12월로 예정했던 착공도 불발됐습니다. 밀양시는 당장 새로운 참여기업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대형건설사 네댓꽃과 접촉한 밀양시는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기업이 빨리 선정되더라도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하고 토지보상협의도 다시 하려면 착공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